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주만냅 전문가입니다. 오늘 블리핑몰 종목은 HMM이란 종목입니다. 최근에 아까 조정을 주고 있잖아요. 재상승의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게요. 왜 갑자기 조정을 주지? 좋은 상승의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종목이었고 최근에 5만원 큰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조정을 주고 있잖아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려는 힘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재상승의 할 수가 있는 필수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뭔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정확한 원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정확한 분석으로 매수 매수 타이밍 잡는 주식 만렙된 비법에 대해서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볼 텐데 이게 최근에 HMM 차트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부근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줄 텐데 그렇죠? 본봉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는데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상승을 이끄는 주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정하고 나서 그렇죠? 조정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외국인이 좀 올렸단 말이죠. 기간보다는. 그리고 외국인은 그 다음 날 팔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외국인은 단타 성향이 강하다. 그렇죠? 강하게 막 몇백만 주 샀다가 강하게 또 몇백만 주 파는 애가 누구다? 외국인이다. 그렇죠? 외국인은 우리나라 단타 정말 잘 쳐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많이 들어왔다고 꾸준하게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막 사고 팔고 왔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 하셨죠? 외국인과 같이 단타를 칠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막 계속 샀다가 기다리는 매매하면 위험하다 하셨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려면 이 부근 있잖아요. 49,300원. 내가 혹시 좀 위에서 물려가지고 좀 계신 분들은 빨리 매수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하고 제 마음 같아서 다 정리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 나왔을 때 그 시에 돌파 나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왜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왜 돌파보다는 하락의 힘이 좀 강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뭐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주가를 올리는 주차가 원래는 뭐였죠? 1군. 소위 말해 1군. 스포츠로 치면 1군 업종이 뭐가 있죠? 반도체. 그렇죠? 그 다음 자동차. 그 다음 인터넷. 그렇죠? 바이오도 있었고. 배터리.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 주가를 상승하는 큰 5개의 섹터의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코스피가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그렇죠?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상승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어떻게 되고 있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큰 반등을 나와주지 않았고. 그렇죠? 현대차 볼까요? 자동차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지수는 반등이 좀 나와줬지만. 그렇죠? 여기 반등이 나와줬지만 3월 24일 이후로. 그렇죠? 얘는 이 위로 올려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주역이 누구냐. 그렇죠? 여기에 지수를 끌어올린 건 지금 주전 멤버인 오대장이 아니고 누가 있죠? 이런 해운주. 그렇죠? 해운주가 있었어요. HMN 같은 해운주.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철광주. 그렇죠? 원자재. 그렇죠?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몰려주면서 그 소위 말해서 이군 종목이죠. 이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주가를 상승하는 힘을 작용하고 있다가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어때요? 다시 1군에 돈이 몰리는 현국이에요. 그렇죠? 보시면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시 한 번 볼까요? 지금 꾸준하게. 그렇죠? 꾸준하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꾸준하게 지금 어떻게? 꾸준하게 지금 기관이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이쪽으로 좀 몰린단 말이죠. 그렇죠? 인터넷에 대표주자 뭐 있죠?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 보세요. 지금 오늘 정권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돈이 왜? 돈이 왜? 어떻게 됐을까? 돈이? 꾸준하게 지금 돈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1군 쪽에 1군 섹터 쪽으로 돈이 좀 몰리는 상황이니까 지금 소위 말해 2군. 2군이 주가를 끌려 올렸었는데 2군이 약간 2군의 대표주자 뭐가 있죠? HMM이죠? HMM의 형이 소위 말해 흠슬나라고 불렸던 이 형의 HMM이 힘을 살짝 못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매수 주체인 뭐가 있죠? 이 정도 수급주잖아요. 매수 주체도? 올렸다가 최근에 다시 매도 포지션을 좀 전환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조금 조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안전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수가 좋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 49,300원 49,000원 이상을 양봉으로 빵 쳐줘야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강하고 지금 21선 맞고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21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수급주구 시천이 높은 종목 이 종목들은 시천이 15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21선 맞고 빨리 여기서 올라타줘야 돼. 21선 위로 아니면 계속 막 밑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죠? 그렇죠? 현대차 어떻게 되어있어? 어떻게 어떻게? 21선 비슷하게 움직였잖아. 지금 딱 맞고 21선 딱 회복하려고 돌파 여기서 못하잖아? 여기 못 올리면 이렇게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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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죽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 왜? 이때도 마찬가지고 매수체인 외인과 기관이 팔았으니까 살았으면 올렸지. 그렇죠? 팔았으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21선이 깨졌는데 바로 여기서 21선 못 올라타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HMM. 그렇죠? 딱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내가 지금 수익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저점이 깨지면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 저점이 깨지면 저 하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4만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들고 가있다가 가다가 내가 혹시나 4만원 밑에서 수익권이 있는 분들은 4만원 깨지면 그때부터 약간 수익 실현해가 나가는 게 좋고 그렇죠? 아직 혹시 좀 위에 계신 분들은 조금 빨리 내 매수가 왔을 때 정리하고 다시 한번 돌파 나왔을 때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항상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왜 매수 주체가 아직까지는 그렇죠? 매도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기관이 강한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주체마가 많이 사야 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면 팔수록 주가는 떨어지고 지금 시세를 우리 주가를 올리고 있는 주체가 지금 바뀌었을 때 다시 1군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1군이 오랫동안 4개월 가량, 5개월 가량을 지금 약간 벤치에서 쉬면서 힘을 좀 비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2군인 1에 HM이 강하게 지금 2군이 출전해 갖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1군 보다 더 잘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1군이 지금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그렇죠? 바로 교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우리 다시 이쪽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카카오, 그렇죠? 그리고 기아 기아차도 좀 가하게 지금 여기 추세 전환 됐잖아요. 그렇죠? 기아차 이런 거 좋아. 그렇죠? 이렇게 돈이 들어왔잖아. 또. 그렇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와서 다 빨간색이야. 좋잖아. 그렇죠?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좀 갈아타야지. 그렇잖아. 그렇죠? 카카오 막 돌파했어. 그렇잖아. 힘 좋아. 조정도 안 줬어. 밑으로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주고 그냥 바로 갑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이 좋으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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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가 상황을 울리는 주체가 다시 한 번 1군은 넘어왔다. 1군이 뭐가 있든 반도체. 다시 말해.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에 대표적 카카오잖아요. 그렇죠? 바이오즈도 있고 배터리. 바이오 종목도 요새 움직임이 나쁘지 않죠. 그렇죠? 보면 셀티론 헬스케어 보면은 요즘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기관도 마찬가지고 빨간 번, 빨간 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움직임이 돈이 다시 한 번 일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H&M이 약간 조금 소외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즘 철강 조절 조금 조정 주고 있죠. 그렇죠? 구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 이렇게 좀 시장은 좀 크게 봐야 돼. 아셨죠? 크게 봐야 되고 아, 모멘텀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우린 좀 뭘 봐야 된다? 종목을 보지 말고 좀 크게 봐야 된다. 크게. 큰 틀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되고 지금 오늘 알려드렸던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거야. 그렇죠?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배터리 뭐지 이게? 얼핏 들어보긴 했는데. 그렇죠? 그게 솔직히,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응응.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상황이 2군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1군 넘어가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얼핏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걸 알고 바로바로 적용해야지. 그렇죠?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잘 모르겠다 하면 뭐다? 뭐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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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하나만 보면 돼. 수급주는 이거, 이거. 매수세가 들어와 오냐 안 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여기에서 판단이 되잖아. 그렇죠? 주가를 올리는 게 뭐예요? 주가가 왜 올라가죠?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으면 올라가는 거잖아. 주가가. 그렇죠? 그런데 매수세가 이런 수급주도는 여기 다 나오잖아. 이거 속일 수가 없는 자료잖아. 그렇죠? 그런데 H&M 속일 수가 없는 자료인데 파란색으로 400만 주의가 물량이 지금 매도되어 있다고 나오잖아. 그럼 약간 좀 조심해야지. 그렇죠? 항상 제가 여기 올라갈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차라리 5만 원 이상을 강하게 돌파 나오면 그때 차라리 그때 한번 보는 게 낫다. 그런데 힘 있게 갈 것처럼 하더니 그렇죠?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이어나가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런치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영상 좀 짧게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그렇죠? 이거 보이시죠? 선착순으로 지금 한 달에 20일 추가로 드리니까 하루에 이게 커피값도 안 드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매매를 저와 함께 매매를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내가 며칠 며칠 수익을 잘 내다가도 한두 종목 마저갖고 손절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손절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올라가면 상관없지만 안 올라가고 몇 달, 몇 개월 몇 년 지나가면 그 돈을 갖고 내가 계속 회전을 높여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못 내면 결국 나중에 그게 손실 없이 빠져나오다 하더라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큰 손실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손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손절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세금의 방법은 뭐가 있다? 뭐죠? 강한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매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매매를 해나가야지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HMN 같은 종목도 어떻게 매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수하는 게 좋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에 매수 주체가 많이 들어와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기관. 그렇죠?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닌데 그래도 잘 나와주고 있고 지금 주가를 올린 주체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는 유행에 맞춰서 바뀌는 상황에 맞춰서 돈이 들어오면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상황을 못 맞추면 HMM처럼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눈도 필요한 겁니다. 시장의 돈이 우리는 주가를 올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가를 올리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니까.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사나 파나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종목도 마찬가지. 외국인과 기관이 올리는 종목이면 주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주가를 움직이는 포지션인 외국인과 기관의 형들이 어느 종목으로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물으면 어떻게 된다?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 나가시면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좀 매매... 영상 좀 짧게 할 텐데 추천주 보면 이거 대성창추거든요. 오늘 1차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됐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여기서 아직 반등이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고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저와 함께 매매를 밑으로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 나갈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한솔 케미컬 그렇죠? 아직 안 났는데 선이 안 거져 있네. 오늘 1차 매수를 여기서 했어요. 249,000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직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 매수해서 이것도 수익으로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제 수급주입니다. 수급주인데 추세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하락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누가 올렸을까? 누가 올렸을까? 쯔쯔쯔쯔쯔쯔. 꾸준하게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추세가 올렸는데 외국인이 주체가 사고 있으니까 좋은 거다. 그렇죠? 안 팔고 있잖아. 그런데 떨어지면 땡큐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쉽게 매매하자고. 그렇잖아. 어려운 거 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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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편옥돼서 매매하다가 한 방 맞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셨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매매가 얼마나 쉬워.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자신 있게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중도 싫어가고. 긴가민가하면 어떻게 비중은 싫어. 그렇잖아. 딱히 나와 있는데 여기 딱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거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이어나가고 싶으면 다시 한번 이 밑으로 런칭 이벤트 하니까 여러분들 이 밑으로 연락 주셔서 저한가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나가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한가 매매를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지금까지 계속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매매 한번 지켜보시고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짝 선물 만기, 옵션 만기라고 좀 걱정 좀 했는데 생각보다 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큰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서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게 비중 싫어서 매매하기 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항상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주주만납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